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리다의 제리입니다.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국제대학교 홍보대사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.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17일 금요일까지고 참여 대상은 2020학년도 수시등록자와 정시지원자 여러분들입니다. 이 영상 댓글에 퀴즈답과 함께 본인 이름 출신고등학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당첨자 발표는 21일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 국제대학교에서 만나요. 안녕